엣지않지않지 엣지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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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날씨 몸매자랑 안 돼요 이불 없이 그냥 자도 안 돼요 감기 걸리던 이랑 만나서 뽀뽀해도 안 돼요 소주에 고춧가루 무식해 사우나에 땀벨거리 흔들어 목감기 콧물감기 기침감기 너무너무 싫어요 콜롱콜롱 엣지엣지 집중 집중 감기야 변화가 줄겠니 낱니가 싫어 추석 친구 구해줘 물량 친구 도와줘 나쁜 감기 물리쳐줘요 엣지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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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